뭐 있잖아 이 집에서 뭐 얘기하면 갑자기 물을 이제 사람 물을 하면 반장 뭐 이러면 또 해 이렇게 했어 아까 얘기했었지 이거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다 살았어 내가 옛날에 아버지 얘기했을때는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얘기하니까 이 언니는 뭐 그는 우리는 계속 살았는데 누가 봐주면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살았어 우리 쓰려가면 반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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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기